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흑석 2구역 시공권 경쟁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유찰됐는데 입찰 포기를 밝힌 대우건설 측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불리는 흑석 2구역 시공권 경쟁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19일 마감한 흑석 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최고 49층 1,200여 가구를 짓는 흑석 2구역은 지난 1월 현장 설명회에 대형건설사 8곳이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2파전을 예상했지만 대우건설마저 당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대우건설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특정 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집행부의 편중된 방향에 입찰 후의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보관 설치 등 특정 시공사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흑석 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특정 건설사에게 혜택을 준 일이 없다며 여러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시공사가 재공고가 되게 되면 얼마든지 입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우리 2구역이 좀 더 득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빠르면 8월쯤 입찰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만약 2차 입찰에서도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응찰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삼성물산의 무혈 입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이 2차 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맞대결 또는 1군 건설사들의 이삼파전이 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